애니메이션 연출을 맡은 윤중상입니다. 미쳤다 혹은 돌았다 이런 제가 했습니다. 과연 이걸 할 수 있을 것인가? 방법은 회의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. 하다 보니 지금 같이 옷도 이렇게 맞춰서 입을 수 있게 돼요. 실제로 김고은 배우님이 셜러분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데 취향이 비슷하고요. 그 바비라는 이제 본캐죠. 본캐의 특성과 성격 같은 것들이 그 마을의 표현이 돼야지 됐었거든요. 약간 뭐 의견 차이랄까요? 생선 가시의 색깔